공평호 야당이 거의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흉격적인 정책들이 신속하게 통과될 것을 봅니다. 7월 30일 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온 이른바 천도론 수도를 옮기는 것에 대한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은 현재 집권 세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앞으로의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수도 추진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진실이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진실과 거리가 먼 그런 주장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으로 비판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물음표가 4개나 5개 정도가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면 전환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면적이 전국토의 11.7%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로 돈과 사람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한 주장,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펼치고 있는 이 주장은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맞추어서 균형 개발을 위해서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시행됐지만 그런 정책과 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의 경우 1년 동안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30대 인구가 9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9만 명이 지방에서 또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이 이루지야 할 시기입니다. 정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혀 딴판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과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책을 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에는 근본과 본질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본질과 근본을 괴뚫어볼 수 있어야 적합한 그런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그곳에 기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공정책을 통해서 수도권으로부터 인구분산을 시작하더라도 젊은이들의 행안은 발로 하는 거주지 선택, 발로 하는 거주지 투표 혹은 활동 무대 투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한 지금 전 세계는 거대 도시를 향한 인구 이동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그 대열에 젊은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동해 합세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혁신 도시에서 집권 여당은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 한국을 염두에 두면 세종시처럼 치우친 곳에 천도에 가까운 수도 이전을 가명하는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한 집권 여당의 선택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치인이란 것은 원래 이야기하는 것과 속내가 늘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현떻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천도론을 내세운 것은 주택가 폭등에 대한 그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함이고 하나가 다른 하나는 결국은 대선을 승리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30일 날 노무현 정부 당시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민간체계위원장을 맡았던 김한재 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수도의 확장이 아니라 수도 자체를 옮기는 천도론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세우고 지금 집권 여당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도론은 수도 이전을 뜻하는 것이다. 김한재 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도 이전 공략 덕분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당초 생각은 천도보다는 신행정수도였습니다. 지금 세종에는 행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옮겨가 있지만 아직 행정수도는 아닙니다. 청와대가 이전하고 국회는 본원을 여의도에 두고 본원만 가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사법까지 모두 가면 확실한 천도입니다.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있는 여당안을 보면 그러니까 수도의 3분의 2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이나 집권 여당의 주장은 천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딱 전문가가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김한재 원장을 만난 분이 다시 통일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솔직한 속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수도는 통일 이전의 임시수도 성격이다. 남한주도로 통일이 되면 서울을 통일수도로 하고 세종시와 평양은 준수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통일이 염두에 두면 서울을 이동시킬 서울에서부터 수도를 이동시킬 그런 시도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그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결국은 밀어붙이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자신들이 말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지금 집권 여당이 갖고 있습니다. 논리나 합리나 설득 같은 것은 집권 여당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다면 해야 하고 이 얘기 확실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로지 정치 논리만이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세종시에 투입해야 세종시가 자생력을 갖추고 서울을 대체할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다는 큰데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재원만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초거대 도시를 통한 문명사의 흐름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더라도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무리수에 따라서 아마도 공사를 한참 진행하는 중에 경제 위기 같은 것을 만나서 공사가 그 지점에서 방치된 채로 세월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를 끝까지 마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